여기서 들어야 사운드 스피커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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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로고 안 들어? 애쌤 만들어놨는데 잠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아까 그 장면에서 다시 얘기했지 우리 외모인 거지? 그렇지 그니까요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어지적인 것에서부터 음악을 만들다 보면 스스로 불편한 거야 그렇지 저런 것도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데 내가 할 수가 없어 저건 어떻게 만들지? 이제 그런 의문이 드니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뭐냐면 하나는 호기심, 궁금해 이거 만들면 어떨까?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걸 만들고 싶은 욕망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 음악 뭐 나는 게임 영상물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그냥 우리 딱 그냥 보고 그냥 생각만 하고 없어진다든지 우리만 보고 지운다든지 하기가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살짝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만에 이제 한 명이라도 낄낄거리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보고 놀자 너 맨날 준비했지? 좀 있잖아 프롬프터 다른데? 지난번하고 다른데 완전히 아니 저번에 보고 반생했어? 내가 내 뺨을 치고 싶은데 우리의 생활 속의 활력으로 삼는 그걸로 하자 그게 나는 만드는 사람끼리 가르치려들면 안 돼 그렇지 누구를 가르치려들면 안 돼 배우기도 그쳤어요 우리는 몇 개를 한번 뽑아봤어 근데 일단은 저편은 게임 음악 굉장히 단순하고 딱 명료하잖아 그래서 생각해본 과정에 그걸로 그걸로 모두 재생 빙 너구리 너구리? 응 너구리 게임 너규라고 했어 너규라고 했어 너규라고 너구리 너구리 뭔가 고상해 보이는데 너구리 자 하자 규 한판을 깼을 때 나오는 음악 그 이렇게 한판을 깼을 때 나오는 문화 나올 때 어 저기 저기 오리 아 오리 한판 깼을 때 나오는 음악이 있어 됐다 기억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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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방구차 알아? 방구차 알지 방구차 들어볼까? 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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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어 블루스인데 이거 블루스 이거 일본 게임인가? 응 야 진짜 이거 오락실 때 때 시대 때 게임이잖아 응 아 아 나는 그 오락실에서 나던 냄새도 기억나 응 오락실 눈물이 왔어 눈물이 왔어 다음번에는 콘덴서 마이크를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여기다가 보이스가 안 들어갈 것 같아 콘덴서? 응 보일러 아니야? 나한테 모르겠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스펠같은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지 이게 지금 거태만 하네 좋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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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었어 ㅋㅋㅋ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클래시 로얄이나 이런 거는 그건 듣고 막 따야 돼. 코드가 되게 어려워. 그런 표현을 하거든 갈 데가 없다고. 음악가는 사람들이. 편곡을 하는 사람들이. 이거는 편곡을 할 방법이 없어. 갈 데가 없어. 여백이 별로 없다는. 있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. 그건 너무 그게 캐릭터가 강한 거야.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딱 나와 있는 정형이 있잖아. 또 잘난 척 한다. 아니 아니 아니. 괜찮아요. 녹음해요? 한 번 해보죠. 반주 녹음 해놓고. 우리는 한 번 하고 다시는 못 하잖아. 아 진짜? 기억을 하세요. 약간 다르시면 할 수 있어요. 약간 다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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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해서요. 약간 다른데? 지금까지는NE ant拳이실이 없어. 하나 Aww 하나 하나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술 먹어서는 뒤에 태우고 이 노래를 혼자서 불면서 이렇게 가는 그냥 뮤직비디오 찍어도 폼 나겠다 그래서 찍어봐야 알겠는데? 근데 약간 블루즈 한 게 느리게 하면 되게 그런 슬픔이 있어요 블루즈 자체는 블루즈가 원래 흑인 노예에서 출발한 한이 있잖아 그런... 맞아 그렇대 그렇대 내 얘기는 아니고, 절대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얻어들은 거야? 그렇지! 뉴 올리아인데 우리 아무것도 몰라 우리 음악의 신과 편집의 신이 있는데 우리가 무서울 게 뭐냐 그거 주둥이라도 맞으라고 ㅎ 2.